비즈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비즈크 왕국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미국에서 내추럴 선수들이 출전하는 프로쇼가 열립니다. 공개된 출전자 명단으로는 총 9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한국의 이유진이 미국으로 날아가 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내추럴 대회로 어느 정도의 몸을 만들어 왔는지, 이유진의 경쟁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케나 아마릴리, 2019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최근에는 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은 2019년 프로카드 준비 당시의 모습입니다. 깎아놓은 듯 반듯한 복근과 근육들, 다이어트 강도까지 훌륭합니다. 어깨와 후면 등의 볼륨감까지 좋은 상태입니다. 2년 전에 영상이니 현재의 몸은 훨씬 더 좋아졌을 듯합니다. 콜라 아이엔이, 2018년 프로를 따고, 2019년에 21명의 선수가 출전한 프로쇼에서 13위까지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13위가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이름 있는 선수가 꽤 출전한 대회였기에, 내추럴 선수라면 꽤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30에서 270kg의 무게의 데드리프트를, 노벨트, 노스트레브를 수행하며, 260kg으로 보이는 무게로 스쿼트를 하는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피터번의 2020년에 프로카드를 따고 현재 40세가 넘는 선수입니다. 올해 40세 이상이 출전하는 마스터 부문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통 외국 시합은 만 나이로 출전하니, 한국 나이로는 42살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명 유튜버가 김종국을 저격하며, 40살이 넘어가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100만분의 1의 유전자가 아니면 근육 유지가 힘들다는데,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랭우드 홀, 올해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입니다. 올해 MPC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스에서는, 프로카드를 미친듯이 뿌렸습니다. 맨즈 피지크에만 총 30장의 프로카드를 뿌렸으며, 나이 제한이 없는 오픈뿐만 아니라, 35세부터 5살 단위로 끊어서, 60세까지 나이별로도 출전이 가능했고, 그 안에서도 키별로 또 체급을 나눠서, 각 체급마다 우승자에게 프로카드를 주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프로카드를 딴 선수도 나오게 되었으며, 랭우드 홀은 40세 이상에서 체급 우승하며 프로카드를 땄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프로가 되긴 했지만, 역시나 40대가 넘어서, 100만분의 1의 확률로, 내추럴로 좋은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로봇은, 2016년에 프로를 따고, 끊임없이 프로쇼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매년 4개에서 5개의 프로쇼를 출전했습니다. 앞에 선수들과 같이, 40세가 넘은 선수입니다. 이제 호르몬이 떨어져, 100만분의 1의 유전자에야, 운동과 시합에 출전한 몸과 체력이 될텐데, 올해만 오픈과 마스터의 중복 출전을 포함하면, 템파, 옵티머, 마일하이, 텍사스 프로에서, 8번의 무대에 올라가는 엄청난 체력을 보여줍니다. 마이크 윌리엄스, 2016년에 프로를 딴 선수입니다. 2019년 이후에, 오랜만에 프로쇼에 출전한 듯하며, 가는 허리에 예쁜 체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합 직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며, 포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우장,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아예 프로필에 박아놓은 중국 선수이며, 2018년 중국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우승하며 프로가 되었습니다. 예쁜 체형의 몸으로, 2019년에는 21명이 출전한 프로쇼에서, 제르미 포트빈을 포함한 올림피아 정상급 선수들 바로 뒤를 이어서,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출전 선수들 중 가장 좋은 시합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라드 가수 킹종국 형님이 로이더로 의심을 받으며, 해외 유명 유튜버는 김종국이 내추럴이면 1억분의 1의 유전자이다. 40대의 저 몸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저 나이의 내추럴로 저 몸이 유지되면 100만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 운동계에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 중에, 김종국에게 몸이 뒤지는 선수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종국을 저격한 유튜버가 이 시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외국인 이유진이 이 시합에 출전합니다. 출전 선수 중 이유진을 제외하면 모두 다 미국 선수이고, 중국 선수 역시 미국 거주로 출전했습니다. 매달마다 피검사를 해가며 내추럴임을 증명하고 있는 이유진은 3년 안에 올림피아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합이 벤 웨이더 내추럴 대회이지만, 시합 때만 도핑을 하는 것이기에 진정 내추럴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직한 출전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분명히 모두가 다 100% 내추럴이겠지만, 내추럴의 경쟁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이유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꽤나 막막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일한 해외 출전 선수로 먼 길을 향한 이유진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